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 4천만 원, 셀트리온 제약은 과징금 9억 9,210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또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과 셀트리온의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에게도 각각 4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사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선 셀트리온 3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